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인솔이 더 한 거를 지난 시간에 통계 부분에서 이렇게 난수를 발생했을 때 얘가 어떤 범위 내에서 유니폼한 빈도를 가지고 나타나는 난수의 범위가 유니폼 디스트리브션을 했잖아요 이게 평균과 표시 편차가 있는 거는 노말 디스트리브션이고 그래서 이런 가오시안 분포는 자연에서 많이 보는 평균 표시 편차 개념이라서 사회의 사람들의 질량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을 다 이렇게 가오시안 분포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가오시안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화된 가오시안 분포를 만드는 게 그 값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표진들이 나눠주면 표준화된 가오시안 분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물리량이나 다른 사회 측정량에 대해서 이 분포를 모두 가오시안 나타내서 종류와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수학 점수보다 영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를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이런 난수 발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난수를 발생시켜 쓰이는 게 통계 P값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나왔지만 오늘 할 T검증, 원 아노바 이렇게 할 때 P 밸류 계산하는 유익 확률 계산하는 게 다 적분이거든요 적분 적분에서 확률이 돼서 이게 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분에 해당되는 게 식이 엑스포네이셜이 되고 포화성이 표진되고 복잡한데 우리가 책에서는 책 뒤에 보면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놓고 이렇게 테이블로 쫙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테이블을 쫙 만들어 놓고 이 테이블에서 해당되는 값을 찾아가지고 읽기만 되거든요 읽고 여기 없는 값은 내산법이라고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사이 값을 읽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로 계산하는 게 원래는 엑스포네이셀로 계산하는 것보다 빨라요 테이블 딱 넣어놓고 계산하는 게 얘를 진짜 익이젝트한 리퀘이션 갖다 놓고 품을 바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결국은 랜덤넘버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실제 실용화할 때 이 몬테카롤로 메서드란 게 굉장히 머리에 좋은 방법들이 그랬잖아요 랜덤버를 만들었는데 이 메서드는 이렇게 본 것처럼 몬테카롤로 메서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한 줄로 이렇게 해야 할 수 있거든요 난수를 만들어내는데 그 난수를 만들어낸 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난수를 그 부분 집합으로 해서 그 값을 넣어서 결과를 보고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면 다 몬테카롤로 메서드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태수 씨하고 지금 초창기에 오늘 잘못이 지금 의문도 없을 텐데 할 때 나노튜브 랜덤하게 만들어줄 때 매트랩으로 할 때 얘가 이제 그 포지션을 랜덤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어떤 가오샷 후포로 해서 만들어주고 아니면 랜덤넘버를 만들어주는 게 일단 몬테카롤로 쓰이는 해시이거든요 이거는 분석적으로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에 적합하거든요 예를 들면 적분이 있는데 적분을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 확률물이 이게 이제 1946년에 도박의 특성을 살려서 몬테카롤로가 아마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 이름일 거예요 몬테카롤로 가 그렇지 않나요? 몬테카롤로 씨가 있을 거래요 거기가 유명한 도박이 주사위 던지는 거잖아요 주사위를 랜덤하게 던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사위에서 1이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머리를 딱 생각해서 6개의 경영 중에 한 개는 육분이 일이잖아요 그런데 몬테칼로 방법은 랜덤 넘버를 막 만들어서 이게 1이 나오는 걸 실제 측정하는 거래요 측정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일 때는 머리를 생각하기 쉽지만 복잡한 문제는 실제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살려서 문명을 했고 리클라스 메트로폴리스 또한 중요한 점을 이루어 들었는데 이 메트로폴리스는 오늘 안하는데 이 메트로폴리스가 제안할 방법은 반도체에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서 얘가 어떤 페이스 트랜지션이 있느냐 예를 들면 금속 상전위가 있는 게 있거든요 상전위 예를 들면 오른손 안 들어 봐요 오른손 쫙 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저 보지 말고 예를 들면 한번 내려봐요 저렇게 시간차가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하면 시간차인데 보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런 인터랙션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으면 글쓸고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기분이 좋을 확률과 기분이 나쁠 확률을 딱 계산해서 그 기분 나쁠 확률이 식을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냐를 계산하는데 좋은 방법을 쓴 게 바로 메트로폴리스 에고리즘인데 오늘은 안해요 나중에 반도체 우리 할 때 한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몬테카롤 인테그레이션 이 중에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몬테카롤 인테그레이션 적분이거든요 적분은 평균 통계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어떤 뭐 이왕 분포님이 분포가 나올 때 식이 복잡하게 나오면 겁먹지 말고 이거를 손으로 계산 안 되더라도 아 몬테카롤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 쉽게 나오는구나 이걸 하게 되면 노이즈 해석할 때도 그렇고 수치 해석할 때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의는 이래요 그래서 몬테카롤 인테그레이션을 하는데 규칙적인 그리드를 이용해서 보통 구분구적법을 우리가 쓰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아까 나왔을 텐데 이렇게 돼 있을 때 보통은 이렇게 구간이 A에서 B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좌악 잘게 쪼개가지고 등 간격으로 쪼개가지고 여기에서 요거 간격 곱하기 높이 해서 요 개수하면 Fx에서 Fx에 ASB에 Dx잖아요 그죠 Dx인데 요게 Dx가 해당되는 게 요 밑에 간격이고 요거를 여기서 다 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요거 간격에다가 어 그때 높이잖아요 그죠 그때 높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구분구적법을 할 때 요 하나의 그 개수가 B-A B-A의 개수를 N개로 했으면 아 토탈 개수를 N개로 했으면 요 N을 할까요 토탈 개수를 N으로 했으면 요게 하나의 전체를 N으로 나눠서 하나의 요 간격이잖아요 그죠 요 면적은 처음은 처음은 A죠 A에다가 이 간격 N분의 B-A에다가 I-1 그래서 I가 1일 때는 0 N일 때는 N-1 이렇게 되는데 요게 버피인데 요게다가 지금의 I는 1부터 N까지 N까지 이렇게 돼죠 그죠 이렇게 해서 버피로 좀 다 하는데 요게 결국은 가만히 보면 이래요 B-A는 전체 요 길이 자리 그죠 그죠 길인가 요거는 사실 어 우리가 쉽게 비교해 보면 완벽히 수학적 희망이 아니고 그리고 해보면 아 이거는 Dx죠 요거는 B-A는 X를 그냥 합친거죠 이렇게 요거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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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길이 자리 그죠 그죠 여기에 이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 소개해드리는 N개죠 그죠 N개의 점에 대한 Fx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 이게 어 총 개수 N이고 1개 2개 3개 4개 5개 S 높이를 해서 요게 N개니까 함 요 함수 값을 N개의 차례대로 숫자를 넣어서 요기 요기 함수 요기 함수 요기 함수 쭉 넣어가지고 다해서 총 개수 N이 많았으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N개의 F에 N개 점이니까 얘는 평균이죠 결국 뭐냐면 얘는 합쳐서 F 평균인거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데카롤로 가는거는 얘는 등간격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거죠 등간격으로 가는데 요게 요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어 랜덤넘버 개수만큼 만들어주고 그걸 평균으로 그 개수만큼 평균으로 치하면 된다 라는거에요 그래서 요게 요거하고 요거 합쳐서 아 평균 어 어떤 요 구간에서 구간에 대한 요거 요 전체 요소의 평균 N개의 점을 만들어내서 그 값에 함수값에 평균값이다 얘가 이제 손쉬운 그 구간이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얘가 이런게 얘를 보는데 이런거에요 함수가 이런게 있어요 요게 lo one x lo one what è 2 제곱이 1보다 적은 경우에만 얘가 1이니까 얘는 면적이잖아요. 그죠? dxdy는. x조하고 y조 높이는 조그만 직사각형의 면적이잖아요. 높이. 그러니까 이 면적을 다 합쳤으니까 이거는 x5 플러스 y제곱 일부 작거나 같다. 이게 뭔가요? 이게 원이잖아요. 이게 원이니까 계산 별로 안 해보고 얘는 1능이니까 그냥 손쉽게 계산해서 얘가 아 이거는 pir제곱 반지름이 1이고 pi에 1에 제곱해서 그냥 pi가 되거든요.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 몬테카롤로 했는 거 보면 얘는 지금 x하고 y에 대한 거니까 얘는 범위거든요. 범위. 범위인데 이 x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일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에서 1이잖아요. 그죠? x가. 다음에 y는 어디서 어디까지 넣어요? 마이너스 1에서 1이잖아요. 그죠? 요거 길이는 2고 요거 길이도 2잖아요. 그럼 요걸로 이루어져 있는 얘는 4거든요. 요 조그만 네모가 4잖아요. 저기. 그럼 4에다가 요거만 해주면 되죠? 함수. 요 값에 평균만 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저기서 엑셀을 한번 해보는 거래요. 그냥 엑셀로 엑셀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이제 여기 랜덤 넘버가 돼야 되죠? 그죠? 그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x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요. y라고 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여기 마이너스 1 사이의 랜덤 넘버거든요. 그럼 여기서 0에서 1 사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0에서 2까지 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1을 빼주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랜덤 넘버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y도 그냥 랜덤 넘버죠. 이렇게. 그럼 이제 x와 y에 쓰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제 x를 만들었죠. 그죠? x도 랜덤 넘버, y도 랜덤 넘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수를 다 꼬리, 함수에 대입을 하겠죠? 대입을 해야 되는데 얘가 h에 x, y인데 여기에서 이제 할 때마다 랜덤 넘버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1보다 적으면 1이고 여기서 크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엑셀 함수에서 이렇거든요. if 얘가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1보다 적거나 같으면 얘는 같으면 1이고 그렇지 않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값이 이래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 쭉 이래 만들어요. 한 20개 만들어요. 20개 만들고 이 함수를 쭉 다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만든 거를 보면 여기서 f의 평균값이니까 범위는 2 곱하기 2는 4자네 그죠? 4에다가 f의 평균값을 보면 되죠? 여기다가 계산할 때 이렇게 되겠죠? 에버리지 아예 그냥 에버리지 함수 쓰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곱하기 4 이런 거겠죠? 그럼 4에서 딱 하면 2.73이잖아요. 2.73이잖아요. 2.73이면 파이버 더 멀죠? 네. 파이버 먼데 이거를 좀 많이 20개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20개 안되는데 얘를 좀 많이 만들어서 한 몇 개 만들어볼까요? 한 500... 700개... 한 김에 700... 700개... 700을 딱 이래 하면 700개 이런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를 또 700개 가야겠죠? 함수값을 700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만들었거든요. 그럼 함수값이 0, 1인데 요거에 700까지는 이거 에버리지 700이죠? 700... 그러면 3.1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이 가까워지거든요. 이거를 인테그레이션에서 하는 거 하고 메스메틱이나 이런 데서 인테그레이션에서 하는 거 하고 이게 그... 수치에서 하는 거 하고 언제 강력해지냐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일부적은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변수가 많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한계제를 뜨면 그래서 이게 이제 R에서 R이란 프로그램이 우리 연구실은 많이 안쓰는데 통계처리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은데 이제 무제고편을 제가 아예 이렇게 해볼게요. 책에 나온 게 제가 설명 안한 걸 할게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제가 function를 정의를 해요. 이게 정의를 이렇게 해요. 이게 비슷한데 f라는 함수를 제가 정의를 하거든요. 정의를 하는데 뭐를 정의하냐면 f라는 정의를 하는데 function을 어떤 개수 n으로 할게요. n n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거든요. 근데 뭐냐면 x 값을 random number uniform distribution 인데 n개를 만드는데 minimum은 minus 1에서 maximum은 1까지 이렇게 만들어요. random number인데 uniform distribution을 가진 random number를 n개 n개인데 얘를 minus 1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 하고 y를 random number인데 uniform distribution을 하고 n개인데 x를 같은 거래요. 지금 minimum은 minus minus 1이고 maximum은 1이라요. 이 상태에서 그 딱 만들었죠. 그렇죠? 이러고 난 다음에 아까 4 곱하기 했죠. 그렇죠? x가 minus 1에서 1 2 또 minus 1에서 2 2 곱하기 4잖아요. 그렇죠? 4 곱하기 이제 min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적분을 어려운 거 x 마이너스 y 절대값 있죠? 요거 요거 해보는 거래요. 이렇게 해서 abs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하고 함수를 달아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요거는 아까 요거는 했고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요 문제를 푸는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아무 고민 없이 어? x 마이너스 2에 두 개네. 맨 넣는 거 좌악 만들어주고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넣고 얘를 이제 하면 f에 100개 이러면 2.93이죠. f에 1000개 하면 2.63이죠. f에 10000개 하면 아 대무자 대무자네요. f에 아 그러면 2.669 되잖아요. 그죠. 엑셀에서 함수를 아까 제가 얘 함수를 if문 썼는데 얘를 똑같이 쓰면 되거든요. 왜냐면 얘를 abs abs로 써서 요거 빼기 요거 하면 같죠. 그래서 요렇게 카피하고 쫙 카피를 해볼게요. 이 두 가지 방법이 같아야겠죠. 700까지 한 줄을 부인 딱 하면 2.7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면 아 랜덤으로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를 될 때 값을 두 개 뺏는 함수로 해서 요거 해보면 average 곱하기 4 했는게 r에서 2.669 요렇게 되죠. 요렇게 쓰면 좋은 점이 x를 f 20으로 해가지고 보면 x가 뭐냐 하면 20개 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 x가 예를 들어서 g에서 r 유니폼 해서 20에 미니몸에 마이너스 1에서 맥시멈에 1 요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g 쓰면 이 g가 늦는 정도만 만들어집니다. x를 한 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r에서는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MATLAB에서도 똑같은데 여기 통계처리할 때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그 요런 그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조건이 이제 함수 요걸 만족하는 경우에 이 값 average를 해서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요 이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생각해야 될 게 i for me 그 다음에 이 함수 백만 개든 천만 개든 만들어내서 또 평균 딱 구하면 굉장히 복잡한 함수라도 적분 어렵지만 함수들 값을 넣은 건 굉장히 쉬워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그 노이즈를 측정할 때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 베스트 그러는데 요거는 어 다른 시간 얘기하겠지만 정기적 노이즈를 기술할 때 주파스 도메인에서 보통 오토클리레이션 펑신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보면 결국은 요런 적분이에요. 요런 적분. 요런 적분일 때 이 값을 만들어내서 시간을 대입을 해서 개선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인테그레이션을 디스크립트한 값을 넣어서 쭉 평균을 구하는 거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다음에 하고 어떤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 이런 노이즈를 만약에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개발하면 어 여기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짧은 시간에 랜덤 넘버를 빨리 많이 빨리 많이 만들어내는 기술이겠죠. 그 개가 있으면 얘는 뿌려 트랜스포미라는 게 다 적분이잖아요. 지금 다 적분이니까 결국 뭐냐면 랜덤 넘버를 많이 만들어내서 걔를 최대한 많은 숫자로 평균을 취하는 그런 회로나 그걸 만드는 게 이런 수치해석의 한 가지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짧게 얘기한 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하고 조금 더 나은가요? 네. 근데 이게 유용한 거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네.